지방분권 개헌 추진 대구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경북회의는 오늘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만큼,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도 개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오늘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개헌안을 주제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inkill자.